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.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이 10일에 카이스트 대전 본원을 방문했습니다. 유승영 의장과 이관우 부의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들과 평택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관 관람 간담회 연구센터 및 나노종기원 시설 투어가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.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건립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반도체 연구시설 및 차세대 기술 체험시설을 방문해 조성 방향과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. 유승영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건립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한국언론포털 오늘의 뉴스였습니다.